봄투데이 헤이블의 갤럭시 S3 사피아노 자여리 퀘스트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LTE랑 3G 공룡이시고요. 안쪽에 보시면 하얀색 천으로 쌓여져 있으시고요. 색상은 딥블루 색상입니다. 귀여운 벨트 보리가 있고요. 안쪽에 보시면 품질보증서가 들어있고요. 핸드폰을 끼우는 사출 부분은 젤리 케이스로 하얀색으로 제작이 되셨고요. 핸드폰을 끼워보겠습니다. 사출 부분도 잘 제작이 되어있고요. 카드 수납공간이 총 4군데가 있으신데요. 카드를 수납해보겠습니다. 아래 두 개가 더 있고요. 옆에 쪽에 보시면 지방이고요. 겉면을 보시면 천연 소가죽으로 사피아노 가죽 처리를 했는데요. 빗설무늬 멤버가 굉장히 고급스럽게 들어가 있고요. 하나하나 한 땀 한 땀 수재로 제작을 한 거기 때문에요. 굉장히 견고하고 튼튼해 보이고요. 독일의 육합실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실이 굉장히 두꺼운 실을 사용한 것 같아요. 요원 deep성으로 제작을 해주셔야해요. Yes. 합니다. 하늘 저 당두고 저 당두고 Depart剛才 良슨 Wat Late 감사합니다.